김건희 그냥 제목은 찬반론 이렇게 했지만 김건희 여사 공개행보 찬반론 이렇게 정확하게 제목을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보시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에 덜 끓는 민심의 기름을 붓는 격이다. 김건희 여사 자체가 지금 좀 젊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 겁니다. 다 알는 거니까 젊은 마음에 그걸 좀 더 빨리 극복해야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마 공개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 여기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게 나오고 다음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사진이 나오면 영부인의 공개 행사니까 언론은 당연히 다루게 되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불릴 테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쑥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그날 가서 청소하는 그런 장면인데 정치인들이나 정치인 부인들은 때로는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면 대개 이걸 긍정적으로 좋게 봐야 될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면 이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데 이건 한번 다루었죠 제가. 개를 키우는 인구가 국민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뜨악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항상 정책이든 정치인들의 공개 행보든 간에 대다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정치 경력이 좀 길지 않습니까 기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 지적했네요.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최근 외부활동에 대해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당분간 잘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을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한판성부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냐 공개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고 그런데 공개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이제 근래에 막 그런 사진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 보면 10일 날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경찰서 한강지구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고 13일에는 윤 대통령과 촬영한 추석 인사 영상 계양고 찍은 사진 그다음에 15일은 발달장애 아동거주시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개적인 행보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깥양반만 그렇게 좀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과 마포대교 근무자 위로 행보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자가 물은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본다. 자숙을 하는 게 답답하지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윤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그런 거 구설수라는 것이 다 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최근에 디올백 사건이나 현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전주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최재형 방북 목사와 주고받은 그런 문자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시콜콜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두 번 정도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공개 행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가 선의로 하더라도 악의로 해석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엊그제 제가 개를 안고 찍은 사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 통념이나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나는 뭐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의 일원이니까 보통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적할 만한 사람은 다른 정치인들이 없죠 홍준표 시장 정도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부속실도 설치가 되면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윤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느끼지 않습니까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자기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관광 가는 것을 대통령이 말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죠 국정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도를 크게 반등시킬 수는 없고 점수를 좀 빼앗기지 않는 선까지 선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지금 대체적으로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모습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행적이 그렇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개적인 행보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또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젊은 마음에 점수를 빼앗겼으니까 점수를 좀 빨리 만회해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질문을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홍준표 김건희 여사 지금 나올 때 아냐 국민 더 힘들게 해 윤 대통령이 말려야 된다 매일경제 9월 17일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를 두고 찬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다 할반한 활동이 필요하다 문제있다 구설수 때문에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질문을 던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신한 분들은 좀 적었는데 한 340명이니까 대표성이 좀 떨어지죠 최소한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게 되면 58%가 구설수 때문에 당분간 당분이 한이 아니고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41%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장고해서 결정했겠지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그런 옹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좀 방관자적인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한나님께서 날도 더운데 국민들 속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시고 조영수님은 참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신루루님은 집안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조금 더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기분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선의로 봐줄지 이런 부분을 좀 두루두루 생각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또 다른 주제는 조금 묵직한 주제인데